대법 매우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해란 시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한사랑 갑니다! 한사랑 나를 사랑하 오직 한사랑 세상 천지에 당신 밖에 누가 있나요? 당신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자랍니다. 내 인생의 친한 당신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무엇이 불어올까요? 나만을 사랑할 당신 있잖아. 비가 오나 바람이 보나 나 하나 지켜줄 사랑 그 사랑에 남의 날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못 자랄 당신 쉐이 쉐이 빰빠라빰빰빰빰빰 한사랑 나를 사랑하 나를 사랑하 오직 한사랑 세상 천지에 당신 밖에 누가 있나요? 당신을 사랑하라 행복한 여자랍니다. 행복한 여자랍니다. 행복한 여자랍니다. 내 인생에 지는 당신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무엇이 불어올까요? 나만을 사랑할 당신 있잖아. 비가 오나 바람이 보나 나 하나 지켜줄 사랑 그 사랑에 맨날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못 자랄 당신 비가 오나 바람이 보나 나 하나 지켜줄 사람 그 사랑에 맨날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못 자랄 당신 당신 지금쯤 내 고향 부산에 즐거운 저녁길 듣고 있겠지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나의 고향 언제나 반겨주는 청든 부산 어릴 적 내 가에 선물장 그치며 고기 잡든 청든 친구들 밤에는 반짝반짝 도깨비 불 반딧불 잡던 친구야 모두가 보고 싶거나 그리운 나의 고향 언제나 반겨주는 나의 고향 어릴 적 내 가에 선물장 그치며 고기 잡든 청든 친구들 밤에는 반짝반짝 도깨비 불 반딧불 잡든 친구야 모두가 보고 싶거나 그리운 나의 고향 언제나 가고 싶은 내 고향 부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많이 불러주셔서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혹시라도 지금 마치고 또 어디 다른 방송 마시는 거 아니죠 아 언제나 하루에 몇 개야 아 언제나 갈 데가 있어도 여기가 마지막으로 해야죠 아 그런거에요? 그럼요 맨방송인데 여기가 마지막이고 아 아 아 네 아 오늘 이렇게 두 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우리 문자 당첨자는요 17002889님 옷진액 선물 받으실 거고요 3934번님께는 커피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이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김종환씨 네 뭐 그동안 우리 그 저 김종환의 인생아 많이 사랑해 주셔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그 덕으로 또 이렇게 부산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또 하게 된 점 또한 감사드리면서 늘 항상 행복한 그런 가장 되기를 김종환이 영원히 기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또 오늘 백세 인생 오직 한 사람 만들어주고 선생님하고 또 설날에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또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요 우리 즐거운 저녁길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백세 인생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먼 길 오느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분은요? 네 오늘 가수 박상훈씨와 함께 여러분 신청곡 라이브로 들려드릴 겁니다 좋은 거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또 가고 오는 길 혹시 지치시면 음악으로 달리시길 바라요 네 우물정도는 2252번입니다 지금 문자로 이왕 신청하실 거 지금부터 땡겨서 하세요 네 네 네 저작진 연회방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해양 네트워크에서 드리는 더베이 101 요트 승선권 파운트의 온약에서 드리는 참온나무 추출진행 자연치유로 건강을 지켜드리는 자갈치 편백원에서 효수찜질 이용권 장리몬 플러스 5천 프리미스 웨딩 미페 식사권 남천도 헌화돈가스 체인사업본부에서 돈가스 식사권 흑표옥 침대에서 이인용 흑매트 주식회사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올 세트 신개념 노래방 체인점 엔젠이 노네타운에서 상품권 연한내기 텀네로 출발하는 누리마루 승선권 케이크의 명품 정하우 케이크에서 드리는 케이크 교환권 대연성당 앞에 위치한 김현우 커피에서 더치커피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루비아스태틱에서 전신관리권 자연치유의 세상 LQ 화장품에서 화장품 밀락동 3주 하트홀에서 드리는 최현우 매직콘서트 더셜록 공연 티켓 광안력 AL 하트홀에서 하는 엠두 타이밍 티켓 부산이 보인다 3주 다이아몬드 베이에서 요트 승선권 생애 첫 스킬을 배운다 양산 에덴베리 스키장에서 숙박권과 리프트권 해양래사의 도시 진화 호텔의 리소트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김정현의 고향버스 일부 마지막 곡이고요 저희는 7시에 다시 만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덧땅 한마디 담배 끊으셔야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